이래의 경역 이래의 경경 이래의 경력 이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원하고 계셨습니다. 깊붓이 최대 현안사업으로 출전하고 있는 김폭 2시킹은 전기시정차 융복합산업 등 미래 4차 산업을 선거하는 환 환경권의 첨단산업백통 중심이자 통화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. 이제 양측인 아드레어적 성장을 뒤돌아보고 시민들의 삶과 지위를 합결된 도시개발을 돼야겠다.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항의 경제벨트 신경제지도의 중심에 진보가 있자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을 한번 그려봅니다. 국립 Scripture Church 국립보샤류 여호와!